이야 차 좋다 차 딱 했는데 당소 이제 차량인데 뒷탑을 딱 열었는데 그냥 좋아 조르다 스케이트날 투넹 카마기 너무 좋아 합격 근데 아까 앞에 문을 열었는데 좀 지저분한데 그런 거는 뭐 신경 안 씁니다 너무 좋아 이분이 어디 가세요? 자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디젤 트럭 육성재입니다 오늘 어디 가냐 경기도 고양시 갑니다 고양시 이 내용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 이거 진짜 인터넷 검색에도 잘 안 나오는 내용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돼 재산 상속 받아야 되잖아 근데 거기 아버지 명의로 화물차하고 영업용 번호판이 있단 말이야 다른 재산들은 이제 법원에서 상속 절차 거쳐서 뭐 받는 거 안 받는 거 포기하는 분 직계가족 위주로 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요 화물차들은 요런 일이 당했을 때 사람들이 진짜 내용을 몰라 그래서 막 인터넷 자료 검색하고 했는데 때마침 연락이 왔어 우리가 예전에 요렇게 상속 절차 이런 걸로 영상 이제 제작한 것들을 보고 연락이 오셨더라고 내용이 아주 좋은 차야 근데 어저께 오늘 날짜지 8월 1일자가 돌아가신 지 90일 되는 날 이 날이 아주 중요해 뭐가 중요할까 모르겠습니다 하물차는 돌아가시고 90일 안에 상속을 안 받으면 영업용 번호판 이런 게 말소가 되는 제도가 있어 난리가 날 뻔했지 그래서 다행히도 이분이 한 2주 전에 연락이 와서 서류는 다 제출했는데 어저께 7월 말일자로 상속 절차가 떨어졌어 허가권이 변경이 된 거지 따님 분 명의로 변경이 된 후에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제 8회 일제 뭐 해야 돼 아니죠 허가권 넘버가 변경이 됐으니까 차를 이제 변경을 해야 돼 그 허가권을 들고 공문을 가지고 등록사업소 가서 차량까지 변경해야 완벽하게 마무리 근데 따님 분이 어제 급하게 전화 왔더라고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냐 공무원이 90일 동안 본인은 명의 변경 상속을 얘기하는 건데 90일 안에 차를 판매하지 않으면 말소가 되는 줄 알고 막 걱정했던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 여기 통화 내용 있어 이거 참고 자료로 올려주고 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네 지금 그거 운송사업허가증 받았는데 네 그 공문이랑 같이 넣어주셨거든요 네 이게 뭐 차량등록사업소 그쪽으로도 가는 공문이어서 네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내일 하면 바로 명의 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보험 가입해야 돼요 그 차량 등록증 있죠 네 그걸로 그 상속 받으신 분 이름으로 보험을 넣어야 돼요 영업용 화물차 보험 뭐 그런 거 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보험사 설계사 통해서 그거 내일 오전에 일찍 가입을 해서 내일까지 등록 마무리 해놔야 돼요 그러면 혹시 뭐 내일 그 번호판을 팔게 되면 내일 거기 일산으로 오시는 건가요 차를 일단 먼저 봐야 되니까 네 금액을 정확하게 이제 책정하러 저희가 그거 이제 다 끝나면 변경된 등록증이랑 허가증이랑 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번호판은 유가안급 부정수급인가 그런 걸 또 조회를 해야 돼요 그거 마치면 일정 잡고 방문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내용 들으셨죠 요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오늘 오전에 이제 차량을 다 이전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만나 뵙고 전화상으로는 견적을 다 내드렸지 만나면 엔돌핀이 마구마구 샘솟혀 여러분 부자 드세요 한솔트럭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찾아보시면 기분 좋은 내용들이 많아 최근에 아마 오늘 8월 1일자로 업로드 된 거 중에 너무 기분 좋다고 부부 분이 차계부 관리하면서 차계부도 다 건넨 영상이 오늘 오늘 업로드 됐더라고 내가 아까 다 봤지 엄청 이게 훈훈해 차 팔고 사는 걸 떠나서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이런 게 느낄 수 있는 영상 여러분 그만해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만해 부끄러워 자 이제 고양시 가서 오늘 이제 유익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차 좋다 차 딱 했는데 아까 얘기한 거 이어서 상속 이제 차량인데 뒷탑을 딱 열었는데 그냥 좋아 조르다 스케이트날 투냉 칸막이 너무 좋아 합격 근데 아까 앞에 문을 열었는데 좀 지저분한데 그런 거는 뭐 신경 안 씁니다 너무 좋아 타가지고 냉동기 작동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로와 중간에 보러 나가시면 띠지꼬양 주행거리 21만 5천평 이렇게 투냉이고 여기 뭐지 운행기 쉽게 이렇게 가면서 투냉이쉬 차 너무 좋아 마라에뜨 10장 예 컷 첫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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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